여러분 안녕하세요 케이팝 쇼커입니다 7명의 방탄소년 멤버들이 완전체로 등장하는 영상이 정적 공개되어서 전세계 비트니스 팬들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1월 31일 미국 현재로든 삼성 갤럭시 신제품 설명회인 2023 삼성 갤럭시 언팩이 샌플란시스코에서 개최된다고 보도하였는데요 이어서 미국 현재로든 7명의 방탄소년 멤버들이 완전체로 등장하는 삼성 갤럭시 언팩 영상이 공개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편안한 캐주얼 복장을 착용한 방탄소년 멤버들이 차례로 등장해서 지속가능한 환경 보호를 위해서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미국 현재로든의 보도에 따르면 2023 삼성 갤럭시 언팩 행사는 2월 1일 미국 샌플란시스코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열리는 2023 삼성 갤럭시 언팩에는 방탄소년 멤버들의 특별 영상이 공개될 것을 알려줘서 커다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7명의 방탄소년 멤버들이 완전체로 등장하는 영상이 전격 공개되어서 수많은 전세계 BTS 팬들을 흥분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케이팝 쇼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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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의 이것 When Were É Ethergebland ала